자 313번 자 여기에서 2번이 잘못됐구요 자 그럼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머스트 디스크라이브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명사절 대단히 뭐 와시아 그런데 보니까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여기는 배운 것을 어 설 묘사 해야 된다 목적 없는 거가 되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얘기니까 명사절 대절 완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와스로 바꿨어야 돼